근데 휴대폰 첫 화면 열면 요런 모양이 되거든요 밑에는 강의님 실시간 방송 첫 화면이 이렇게 캡처가 됐는데요 여러분의 휴대폰을 유튜브를 딱 열면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요런 모양이 나오는데 휴대폰 상단 맨 위에 오른쪽에 보면 조금 내릴까 보면 여러분들의 아이콘이 있잖아요 오른쪽 상단 위에 오른쪽을 터치를 하세요 터치를 하면 어떤 화면을 넘어가냐면 이걸 부계정 만드는 거예요 부계정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터치를 하면 요런 화면이 나와요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 계정이라는 화면 해가지고 뜨거든요 그러면 내 아이콘과 내 아이콘과 가만있어봐 바꿨나 또 바꿨구나 안 바꾸고 혼자 또 열심히 하나 하고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정과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내 거를 그냥 흐릿하게 색칠해 놨어요 여러분 휴대폰에서 보면 요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밑에 계정 관리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말고 그 위에 채널명과 이메일 주소 있는 대로 살짝 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화면이 되냐면요 자 요런 모양이 나와요 계정 해가지고 요기 더하기 표시 있죠 요 더하기 표시가 나오죠 요 더하기 표시가 요 위에 올 수도 있어요 요게 있을 수도 있고 제 거는 계정을 하도 만들다 보니까 음 유튜브 게심지에 걸렸는지 중앙에 떴어요 이렇게 더하기 표시가 이렇게 있죠 요거를 터치를 하세요 요거를 터치를 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자 요런 모양이 나와요 계정 그 이제 인증하는 문구가 나와요 본인인증 지문으로 인정을 할 것인지 인증을 할 것인지 비밀번호로 할 것인지 요게 나와요 본인이 인증하고 싶은 방법을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렇게 터치를 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어 요렇게 구글 로그인 해가지고 요기다가는 기존에 그 이메일 계정을 놓고 패스워드를 치면 기존에 이제 본계정 로그인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부계정이잖아요 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요게 계정 만들기를 터치를 하면 본인 계정 내 비즈니스 관리하기 뭐 요렇게 뜨고 요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본인 계정은 놔두고 내 비즈니스 관리하기 이거를 클릭을 하세요 터치 터치를 하시면 같은 모양이네 터치를 하시면 요런 상황이 되거든요 어 내 이름과 그러니까 본인의 채널명을 짓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성씨 쓰고 이름을 쓰시고 예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을 누르면 어 이제 자기 그 나이 연월일 성별 예 구글에다가 거짓말 치면 안되고 그 그냥 기존에 본인의 연도와 생일 연월일 그 다음에 성별 여자면 남자 요거를 지정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전화번호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예 전화번호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나오면 그냥 건너뛰기 하시면 돼요 여기 요 화면 쭉 이렇게 화면을 위로 땡겨서 올리면 건너뛰기가 있어요 어차피 이건 부기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건너뛰기를 하세요 건너뛰기 하고 예 하고 아니 예 누르는게 아니라 건너뛰기를 하세요 건너뛰기 하고 난 다음에 보면 또 요런게 나와요 개인정보및 약간 어쩌고 저쩌고 쭉 내용이 나와요 쭉 올리면 밑에 체크박스가 나와요 이 체크박스를 안하면 넘어가지 않죠 체크박스가 나와요 여기다가 체크를 탁탁 해주고 계정 만들기 하면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간단하죠? 유용한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시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화면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모르면 모르실 수 있는 분을 위해서 요거는 제가 캡쳐를 해서 게시물로 올려놓을게요 교회